상도의 한파 성도들이여 하늘에서 날아가는 바람과는 영광의 단계 속에 열고 진정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재수하는 날을 길이 떠날지라도 하룻밤을 지나는 심장가이로다 영원국은 진정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찬 모양이라 떨리네 떨리네 큰 나팔소리 공중의 중에서 나타나실때 우대하던 진력만 보내줬지 오늘이야 하늘국이 열리였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송신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전부 참사 나팔을 구하여 할렐루야 이 하늘을 기다렸노라 하늘풍 중 바라보니듯 화를 펴고 신랑대 신종이 계속 나타나실네 신앙의 예정 저질로 당정하고 성리예인 어디고 올라가노라 하늘풍 중 바라보니듯 화를 펴고 전부의 내 송이 넌 이것이 날다 예!